자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노래방을 다들 못 가고 계실텐데 윤탠인씨는 고성능 노래방 마이크를 사서 집에서 장롱 속에서 부르고 계신거죠? 네 최근에 사서 신나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남이춘 찐텐이라고 갑자기 이마에서 광이 난다고 하신 분이 있고 지금 노래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다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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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방 갔으면 고해 정도는 불러주는게 국룰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오 아직도 고해를 많이 부르시네요 고해는 보통 금지곡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거긴 한데요 자 아무튼 예전에는 시간제라서 전주 간주 점프가 국룰이었는데 요즘은 코인노래방이 유행이니까 그러네 그러네요 굳이 그렇게까지 돈 아까우니까 다 부르는 걸로 완곡을 그냥 부르는 걸로 추세가 살짝 바뀌긴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1절만 해 이게 이제 노래방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? 1절만 하고 2절은 보통 안 하는 경우들이 많죠 스스로 끄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안 끄고 간주에서 약간 들썩들썩 하고 있으면 간주 점프가 아니라 보통은 그냥 꺼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다음 곡 점수 제거도 국룰 아닌가요? 점수 뜨기 전에 빰빠로밤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해서 99전 나오면 되게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다음 곡이 안 이어졌을 때 아 그렇구나 점수를 보세요? 네 아 혼자 갔을 때 말고? 저는 꼭 보는데요 어 그래요? 네 꼭 봐야죠 그 아까운 시간에 보통은 노래를 한 곡 바로 이어가려고 그러죠 어 또 추가하면 되잖아요 어 왜냐면 그 다음 사람들이 곡 떴을 때 그 평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아 그걸 가지고 박수 쳐주기도 그렇고 잘하네 뭐 하기도 그렇고 어 진짜요? 노래는 더 테러 라이브로 했는데 점수가 99전 뜨면 에? 이게 말이 돼? 뭐 이런 말 굳이 하기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자 혹시 윤태시 씨가 생각하는 노래방룰이 또 있습니까? 저는 명확하게 있어요 뭐요? 발라드 금지 하 음 무조건 댄스곡 무조건 무조건 방방 뛰어야 된다 저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무조건 신나고 빠르고 뛰어놀 수 있는 곡 그리고 나 부르는데 취소 금지 음 이런 거 도중에 끄기 금지 노래방 독재잖아요? 그런 거? 제가 그래도 노래방을 같이 한 두 번 정도 가봤는데 네 정말 끊임없이 뛰어다니더라고요 끊임없이 주시은 아나운서랑 주춘주춘 시절에 맞아요 두 번 같이 가봤는데 끊임없이 네 저는 보통 그럴 때 이제 그냥 앉아 있거나 맞아 앉아 있다가 이제 그것조차 힘겨워서 나가거나 약간 비스듬히 누워있죠 맞아 맞아 누워있고 비스듬히 누워서 두 여자가 정말 방방 뛰는 거 무표정으로 그냥 집관하면서 박진규님이 마지막 곡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 국룰이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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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절까지 있죠 소혜야 또 송리님 형 노래방 안 좋아한다면서 왜 이리 잘 알아 룰은 금방 깨달아요 제가 캐스터 아닙니까 룰 파 이게 제일 빠릅니다 룰 파 자